강원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메밀꽃이 청주에도 대규모로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꿀벌 농사를 위해 메밀밭을 조성했는데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가을철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. 지용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하얀 눈이 내린 듯 상불짝이 메밀꽃밭이 흰색으로 뒤덮였습니다.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. 맑고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메밀꽃밭은 한 폭의 가을 풍경화를 연출합니다. 중학교 때 읽었던 소설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느낌도 나고요. 향긋한 꽃 향기에 수많은 꿀벌은 물론 전국 각지의 관람객도 찾아왔습니다. 자연 속에 나와서 메밀꽃밭, 꽃을 보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진 작가들은 이른 아침부터 석양이 들이오는 저녁까지 색색이 빚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메밀꽃이 주로 가을을 많이 연상하게 되죠. 가을을 표현하는 데서는 메밀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. 이곳에 메밀밭이 조성된 것은 5, 6년 전부터. 꿀벌 농사에 도움이 되라고 메밀을 심기 시작했는데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늘어 장관을 이루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해에는 2만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. 관광객이 늘고 식당 등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면서 인근 마을과의 상생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. 벌도 좋고 생산성 높아지면서 또 여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1조, 2조, 3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한 청주 낭성 추정류의 메밀꽃은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.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.